안녕하세요. 영화부산행의 김영올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객석을 가득 채워주면 너무 감사하는데요. 오늘 첫 조차 무대 인사 지금 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관객분들이 저희 영화를 성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시는 주영 배우 분들과 그 다음에 감독님 바로 자리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의 연출받은 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봉하고 첫 주말인데요. 이렇게 너무 서운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의 연출 수환 역을 맡은 김수환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저희 영화부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재밌게 보셨으니까 재밌게 보신 만큼 일단 여기 관에 계신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네. 영화 다 보신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 더운데 저희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식입니다. 저희 그 영화 요즘에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희 좋은 기운 다 받아가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주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셔서 부산인들 입성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서구 역할을 맡았던 곡이 맞는데요. 네. 저희 지난 여름 가장 뜨거웠었던 시기에 앞에 있는 너무나 맑고 이쁜 영혼의 배우들과 함께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고생하면서 많이 찍었는데요. 왜 아무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영화 찍은 사람들 그 캐릭터를 함으로써 그 캐릭터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기 마련인데 부산에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생각과 고민을 안겨준 영화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영화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스코어를 하루하루 마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대장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istingzieh Austen